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복사기 스캔 설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플 스캐너 유틸리티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성명공사를 하고 새학기가 되면서 각실에 있는 모든 복사기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프린트는 설치하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스캔을 설정해야 되는데 기존 제품과 조금 달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사기를 설치해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복사기의 IP를 확인해서 인터넷 창에 복사기의 IP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복사기의 화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왼쪽 세번째 주소록을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에 새 연락처 추가를 누르시고 연락처에 이름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경로를 설정하는 데 FTP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주소를 입력하게 되었는데 이 주소는 스캔된 파일을 받는 주소 즉 손님들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의 IP 주소가 되겠습니다. 입력하시구요. 저장 위치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구요. 사용자 이름은 심플 스캐너 유틸리티에 설정되어 있는 이름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도 스캔 유틸리티에 설정되어 있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없기 때문에 빈칸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연락처가 추가되었구요. 그 다음에 심플 스캐너 유틸리티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하시고 나서 심플 스캐너 유틸리티를 실행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손님들의 IP가 나오게 되겠구요. 저장 경로가 있는데 기본적인 경로는 C에 FXK 스캔 폴더가 되겠구요. 혹시 다른 곳을 설정하시고자 할 때는 경로 탐색을 눌러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스캔이라는 폴더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구요.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가 조금 전에 설정했었던 그 이름이 되겠구요. 비밀번호 없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정을 누르시면 모든 곳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복사기에서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건 이번에 새로 구입한 2560 복사기가 되겠구요. 홈 버튼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스캔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락처를 누르시면 조금 전에 설정했던 주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구요. 자 그 다음에 스캔할 문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할 문서를 넣으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스캔 설정이 있는데 설정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스캔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스캔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겠구요. 오류가 있다면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로 가서 제대로 스캔 된 것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로 다시 왔구요. 바탕화면에 있는 스캔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캔한 내용이 파일로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정상적으로 스캔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구요. 오늘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